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치의 타협이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까지 왔을 수 있습니까? 어쨌든 국힘당하고 이준석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모양새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어떻든 이번에 납득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국힘당이 조속한 시간 내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정리된 입장을 의원 총회 5시간 정도의 격론을 거쳐서 확정해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그 내용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마 조선일보의 일면 온라인 뉴스의 톱기사는 여당의 의원 총회 당헌당규를 정비한 이후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 그리고 동시에 해당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양대축으로 의원 총회의 입장이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 측에서는 바로 하단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만일에 국힘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때는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당은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분만 법원이 인용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들의 그런 자격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자신이 몸담았던 그런 당의 마지막에 비수를 겨누는 그런 것을 보면서 국힘당도 참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한참 자당이 이렇게 소위 공천을 한 후보 가운데 100여 명 이상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당내 경선을 선관위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당내 경선을 치르니까 당연히 이준석이 되겠죠. 이번에도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이준석이 출마를 하게 되면 이준석이 한번 맡겨보면 또 선관위가 희한한 그런 결과들을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장 핵심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출범시키겠다. 여기 두고 또 논란이 참 많겠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헌당규를 정비한 이후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리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런 진태에 대해서는 사태가 수습된 이후에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다 시간 동안 진행된 마라톤 의원총회 직후에 발표한 정리된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지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인해서 최고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서 과거의 최고위원회로의 뽑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 판결로 인해 현 비상대책위원회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해서 당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그런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여기 대해서는 이제 율사 출신들이 법 해석이 굉장히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로 출범시키겠다 그런 것 외에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요구가 아마 의원총회에서 나온 모양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계곡이 양두구역, 신군부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히 경고하는 바 당의 윤리위원회는 조속한 시간 내에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준석에 대해서 추가 징계 요구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 이렇게 아마 양대축으로 새로운 비대위 출범 그리고 또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두 가지로 아마 결정을 이렇게 내모합니다. 이것을 좀 정리된 행대로 한 번 더 확실하게 보면 법원의 비상대책위원회 직무 정지 가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2위 신청, 한고 등의 2위 절차를 밟아 나가고 동시에 초유의 사태로 인한 당헌당규 입법 미비 상황에 따라서 당헌과 당규를 정비한 이후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출범시키겠다 이것이 국힘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 경고하고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성동 씨의 진퇴문제는 이번 사태가 수습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의원총회에서 다루겠다. 이렇게 이제 아마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우습기도 하고 참 한심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참 복합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것은 이 판사라는 양반이 황장순과는 부장판사인데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것은 판사의 생각이 당신들이 결정한 국힘당의 비상상황은 판사가 볼 때 비상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문에 담은 거 아닙니까?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사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힘당이 관계없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출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같은 조치가 내리기 전에 이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체제의 위원들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유효하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모양입니다. 판사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죠. 크게 조금 속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지가 뭔데 당 내부의 구성원들이 비상상황이라고 판결한 것을 그냥 그것을 뒤집을 수 있을까? 참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판사 같지 않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참 많이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지가 뭔데 비상상황인가 아닌가를 지가 어떻게 판단하죠?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시는 시민들이 이번에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법률가들이 이번 사태를 보는 것을 정확하게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소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명한 황장수 부장판사의 생각은 판결문에 어떻게 담겼는가?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한 번 더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거라고 서울 남부지방부문 민사 51부의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절차는 적법하지만 절차가 적법하다는 겁니다. 비대위를 둘 수 있는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결정한 겁니다. 통상판사들은 적법 절차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는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한데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말이지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참 아니 국힘당의 많은 구성원들이 합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비상상황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이런 판사 한 명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꼭 지금 이거를 보면 2018년도에 김능한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1965년도부터 한일기본조약에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했는데 그냥 그걸 뒤집는 판결을 2018년에 그냥 내려가지고 한일관계가 완전히 벼랑 끝으로 갔지 않습니까? 꼭 같은 거죠. 본인의 권한 넘어서 법 해석을 한 그런 행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인이 볼 때 당대표가 거리되거나 최고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정한 전국위원회의 결의는 당헌 및 정당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봤다. 아주 두 가지를 맹확히 정리하네요.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맹확히 한 겁니다. 판사가.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다당하다. 그런 의견이 아마 판결문에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전혀 비상상황이 아닌데 국힘당의 최고위원 매사람이 작당을 해서 비상상황을 만들었다. 이것이 황장정수부장판사의 견해입니다. 당헌 제96조 1항의 당대표가 거리되거나 최고위원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등이라면 비상상황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판시했다. 비상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황정수가. 현 국민의힘 상황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사실상 당헌 제96조 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살면서 이렇게 판사들의 판결문에 관심을 가졌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건지 당연히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았는데 요즘 와서는 판결문 자체가 워낙 왜곡되고 편향적이고 하니까 판결문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그런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판사 황정수, 황장수가 아닙니다. 황정수라는 양반이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 점이 참 궁금하네요. 비상상황이 돼야 비상대책위원회가 효력을 발휘할 거 아닙니까? 전혀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국힘당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변호사들은 완전히 또 다른 해석을 안 해요.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 국힘당의 법률 대리인들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전에 임명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선출됐기 때문에 유효하다. 아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힘당의 법률 대리인은 황정근 변호사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을 받기 이전에 임명한 비대위원 8명의 법적 지휘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게 아마 판결문을 해석한 모양입니다.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누가? 이준석 측이. 이준석 측은 절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해서 안 되고 과거에 최고위원회 체제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 아마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 채 양보도 없이 그냥 마지막까지 갈 모양입니다. 황 변호사는 이날 국민의힘이 언론에 배포한 가처분 결정 검토 및 현황 분석 자료에서 채권자 이준석이 미리 비상대책위원회 임명검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가 없기 때문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지난 8월 26일 집행정지 결정이 되기 전인 지난 8월 16일 상임정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상대책위원 8인을 임명한 행위 및 기타 인사권 등의 행사는 적법하다. 가장 쟁점은 그거겠네요. 법원은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국힘당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는 정기되지만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판결이 내리기 전에 이미 전국위와 상임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서 임명한 비상대책위원회 8인의 임명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끌어가겠다. 아마 그런 이야기 모아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위에 대해서 기존에 임명된 비대위원들과 함께 비대위를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이 국힘당의 법률적인 판결인 모아입니다. 참 대단하네요. 판사가 월건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런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판사들이 참 그렇습니다. 이 의